안녕하세요. 지금은 철저히 빚을 최우선으로 갚아야 될 시기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빚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빚을 우습게 생각하면 인생이 평생 빚의 꿀레에 짓눌려서 산다. 눈치를 보고 살고 남이 하는 얘기에 부당한 얘기에 고개 숙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차를 알부했다 시용대출을 받았다 사실상 정신이 나왔던 짓인거죠. 그동안에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아예 이자 얼마되는데 그걸 가지고 구질구질 그렇게 그냥 꺼 그냥 사 질러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랬던 모습들이 다 자기한테 남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다큐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봤는데요. 이제 한 여성이 나오더라구요. 소대의 90%를 저축하는 이제 되게 젊은 여성분의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아 되게 대단하다. 저런 삶의 생활력이면 아마 그분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만원 가지고 2주를 버틴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가가 봤더니 회사를 걸어다니고 또 밥은 회사에서 점심 저녁을 다 먹고 뭐 친구들하고 쇼핑하러 다니고 이런거 없고 거의 뭐 무료나눔 혹은 친구들이 안입는 신발 옷 각종 색필품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고 철저하게 아끼는거에요. 집에 갔더니 그 이제 그 여성의 집에 갔더니 대저금통들이 엄청 많은거에요. 동전을 생길 때마다 다 집어넣는거에요. 이야 대단하구나. 저런 삶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저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될 수 밖에 없다. 아마 그분은 뭐 또 자기의 시간을 또 아껴서 또 나름 매우 열심히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더라구요. 돈을 아낀다라는게 그냥 5천원 만원 10만원 돈을 아껴는걸 끝나는게 아니더라. 그러한 군더더기 삶의 이제 거품들을 꺼뜨리는 그런 생활태도 마음가짐 자세 이런것들이 다른곳에도 전의가 되서 확산되서 삶을 좀 더 좋게 만들더라는거죠. 에이 그냥 많은이 많은 그 아낀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삶을 살아야 자신의 삶이 잘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차 할부 차를 없애든 아니면 할부금을 빨리 없애든 해야죠. 신용대출은 마찬가지고요. 대출이 웬 말입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돈 저축해서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면 훨씬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삶이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앞으로 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소득이 갑자기 두배 세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좀 더 아끼고 전략하라는 그런 습관만 가지면 소득이 10% 20% 30% 늘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근마켓 이용하면 안됩니까? 당근마켓 들어가면요. 싸고 괜찮은 옷들이 차고 넘칩니다. 가구도 있구요. 가진 제품도 있고 뭐 가공식품들도 있고 뭐 영화나 아니면 커피 쿠폰 같은 것들도 있고 상품권들도 있고 꽤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면 안된다는 법이 누가 있냐구요. 10만원짜리를 만원에 살 수 있고 50만원짜리를 3만원 4만원에 살 수 있는 마법이 벌어지는 곳이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드라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핸드폰 조차 이게 S20 플러스 시리즈 에요. 제가 중고로 이걸 20몇만원 주고 샀어요. 24만원인가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중고시세로 이게 대략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에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구매한 건 대략 7,8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게 꽤나 많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다보니까 흔들림도 심하고 화진도 별로 안 좋아서 좀 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냥 새거 사는 것 보다는 중고로 훨씬 더 싸게 사니 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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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는 훨씬 이득 인거죠.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남들이 썼던 걸 쓰고 싶지 않은 좀 극도로 예민한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성비 좋게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빚을 하루빨리 갚는 모습 갖추면 인생이 잘 관리되고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매일 허덕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저축해 나가면서 축적해 나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빚을 없애서 이자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그 돈을 고비랑 우량주를 사든 채권을 사든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냐라는 거죠. 저도 이제 한참 나이가 들어서 지금에 왔어야 겨우 그걸 조금씩 깨닫게 되죠. 좀 늦었다는 생각이 아쉬움도 많이 들지만 다른 남편은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죠. 그동안에 헛짓하고 헝청망청 그리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좀 더 현명해져야 하겠다. 조금 더 제 자신을 잘 다듬어야 하겠다.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를 저의 가족을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유튜브도 이렇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얼마를 벌겠습니까? 한 달에 백을 벌겠습니까? 500만원 벌겠습니까? 택도 없죠. 50만원 힘듭니다. 30만원 힘듭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 이제 제 구독자 그리고 조회수로 따져보면 대략 대략 월 한 10만원 해서 많이 벌어야 한 17, 8만원 이내입니다. 뭐 평균 따져서 월 한 15만원 이라고 쳐보자고요. 1년 치면 180만원 인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물론 드린 시간에 비해서는 9분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 이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은 가끔씩 합니다. 욕심입니다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한 20년 지난 다음에 제가 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유튜브를 해서 100에서 150만원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왜? 그 20년이란 시간 동안 영상을 계속 발굴하고 찍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 분명히 저의 재능이 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1년에 180만원을 벌지만 월에 180만원을 벌지도 모른다. 단 전제조건은 뭐다? 20년 이상 오랫동안 꾸준히 하루도 빠르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는 전제하의 말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로 예시를 들었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책을 써내고 아니면 많은 강의를 나가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각각 이런 형태로 한다라고 하면 노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비치지 말고 플러스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번째 조건이 뭐다? 비치지 않아야 된다. 빚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빚을 하루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